정의 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연 전신인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회계 담당자를 소환했습니다. 빠르면 이번 주 윤미향 의원의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인 태평양전재 희생자 유족회는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이승환 기자입니다.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. 피할 생각은 없고요.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제가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. 검찰 조사도 빨라졌습니다. 정대협 회계 담당자 B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. 앞서 두 차례 조사받은 정의연 회계 담당자 A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회계뿐 아니라 과거 정대협 등에서 활동했던 핵심 인물들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대 관심은 윤 의원 출석에 쏠렸습니다.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빠르면 내일 혹은 모레쯤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윤 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주어져 그 전에 소환이 이뤄질 거라는 겁니다. 국회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7일 후인 오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. 검찰이 이미 들여다보는 고발 사건만 10여 건에 달해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.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검찰은 이미 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입니다. 일제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정대협과 윤 의원이 수십 년 동안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닌 권력단체로 살찌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.